0273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주아이비투자입니다. 아주아이비투자, 은, 은 동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펀드, PEF, 를 모두 운영함으로써 벤처캐피탈 사업과 PE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음 2013년부터 미국 바이오슬래시 헬스케어 산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투자를 진행하고 성공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음 IT용복합, 바이오슬래시 헬스케어, 소비재 및 세컨데리펀드 등 다양한 분야의 펀드 결성으로 벤처캐피탈로서의 투자실적과 경쟁력을 인정받음 기업개요 대시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아주그룹 금융계열사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캐피탈 기업임 다수의 펀드를 청산하였으며 2014년 이후 1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 안정적인 수익 창출 대시 상장 자금을 토대로 펀드 대형화 및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성장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미국투자 확대와 해외투자펀드 결성으로 글로벌 PC로 성장재무 대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관련이익의 급감과 수수료 수익 감소에 따라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확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련이익 확대에도 전년동기 대비 영업수익 축소 대시 영업수익 축소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가중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기타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글로벌 주식시장 침체와 IPO 시장 부진에도 미국 내 유망한 혁신 신약 개발 기업 및 디지털테크 분야 기업 투자와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창출 기대 2023년 2월 1일 기준 장마감 아주아이비 투자의 시가 총액은 3,20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24위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082만 2,916주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의 퍼은 57,7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9배, 2,0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7번지억원, 631억원, 5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3번지억원, 494억원, 393억원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26%이고 유보율은 324.8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4.72 더하기 1.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0.9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7 더하기 1.4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의 2023년 2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70원보다 8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0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의 종가는 2655원이며 주가가 아주 아이비 투자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의 종가는 2655원이며 주가가 아주 아이비 투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아주 아이비 투자은은 거래량 58만 6,72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5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20만 82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만 6,500세주, 삼성에서 5만 1,390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49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3,30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1만 9,001주, 키움증권에서 8만 4백일 흔 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7,500세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4,708세주, 목권 스탠리에서 4만 4,5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만 2,81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만 9백다섯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아이비투자